어! 어, 깜짝이야! 오... 그냥 아예 남 같은데? 약간 느낌의 불이? 너무 더러울 것 같은데? 너무 밑에 더러울 것 같은데? 아니야... 저건... 여기 있다 한쪽도 있다가 놨둔 대체... 아, 그렇네? 어떻게 해? 뭐해, 이제? 밥 먹었어? 아니, 안 먹었어. 밥 먹었어? 뭐지? 뭐 좀 해줘봐 봐! 뭐가? 준비 안 해왔어? 뭐? 해줘 봐 뭐 준비했어? 척하면 척이지 진짜? 응 왜? 뭔데? 왜? 일단 보지 말아봐 왜? 뭐 먹고 싶은데? 닭발 아, 뭐 어떻게 닭발을 먹어? 왜 물어보는 거야? 왜? 뭐? 뭔데? 닭발 사왔어 진짜? 진짜? 물론 냉동이긴 한데 나 냉동을 안 먹어봤다 이거는 왜 가져왔어? 초코 좋아해? 응 그래?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일단 간단하게 먹고 좀 이따 고기 좋아해? 아는 게 뭐야 그렇게 물어봐 아니, 2년 동안 안 좋아해질 수도 있잖아 말같이 나오는 소리 하고 있어 고기 좋아하지마 왜 먹어? 혹시라도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좋아해 고기 좋아해 넌 내가 갈비 좋아하게 삼겹살 좋아하게 아유, 둘 다 좋아하잖아 아니거든 삼겹살 진짜? 갈비 야, 진짜? 나는 원래 양념닭이 밖에 안 먹었어 어? 그러니까 내가 삼겹살 좋아한다고 그러면 아, 성격 있네 아, 성격 있네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, 사람이? 오빠 때문에 그래, 변했어 내가 성격이 아이고, 싸움딱 싸움딱 싸움딱이야 싸움딱이잖아 뭐래 자꾸 우리 예고편 봤어? 처음 듣는 얘기가 있었어 오빠한테 처음 듣는 얘기 아 한 번도 나의 첫인상에 대해서 샤랄랄라 이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해 왜 얘기를 못 해줘 그런 표현 같은 걸 한 적이 없잖아, 오빠는 난 그래서 깜짝 놀랐어, 그거 나도 깜짝 놀랐다 근데 그거는 난 얘기했던 일이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조금 그리고 와서 이제 좀 괜찮아지고 했다 오빠 꼬셔가지고 내가? 꼬셨잖아 꼬셨어, 안 꼬셨어 나 맘에 들었잖아 그때는 마음에 안 들었어 겉에는 마음에 안 들고 아니, 그때, 그때 그때는 마음에 안 들었지 다음날 근데 내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를 기억을 오빠가 못 하더라고 그 다음날 오빠 영화관 가서 어떻게 했고 이런 걸 오빠 기억을 아예 못해 그러니까 오빠는 꼬시려고 작정을 한 거야 원래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원래 생활 기억이 잘 없어 생활 기억? 생활 기억 아니, 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, 진짜 오빠 이거 진짜 기억을 해줘야 돼 우리 그때 첫날 만났을 때는 여왕은 갔어 우리밖에 없었잖아 그리고 뒤늦게 이제 한두 명 나타나고 그건 기억나? 어, 말하니까 안다 덥다고 했다 아, 춥다고 했다 엄마, 나 이거 숟가락 던질 뻔 제대로 말해? 오슬버슬 웃다 옷도 안 버려졌어, 오빠 겉옷이 없었어 그때 여름이여서 나 반팔을 입었거든 여름이야? 아, 덥다고 해서 여름이라고? 겨울이라며 아, 뭔 겨울이야 우리가 만난 말이 언젠지 기억했어? 어 언젠데 진짜 언젠데? 하나, 둘, 셋 그래! 알아 아, 이게 뭘 알아 아니야 잠깐 얘기하자 막아볼까? 조용히 먹자 알았어 닭발 먹어볼 거야? 하면 먹어, 먹기는? 응 내가 손바닥 하나만 먹어볼게 응 손가락 하나만 먹어봐도 돼? 닭발 안 먹었는지 얼마나 됐는데? 엄청 그랬겠지 왜 친구들이랑도 안 갔어, 아예? 내가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난 진짜로 놀 시간이 없었어 응 민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었어? 요새는 안 울어?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울었잖아 진짜 심했잖아 지금도 심해 근데 지금은 좀 뭔가 더 버거워 힘이 너무 세져서 원래 어렸을 때도 셌던 거 같은데 어, 힘이 쎄는데 이게 크기도 크고 하니까 이제 얘가 기술이 좀 생겼어 그래서 일단 실으면 뒤로 이렇게 물어볼까? 실으면? 응 이렇게 아! 이러면서 막 발버둥 막 치니까 여기서 키도 커 그래가지고 안으면 좀 부피가 크니까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 벌써 말을 아직 못 하지 않아? 지금은 그거 해 할머니라 할머, 할메 이렇게 부르고 할바, 할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 엄마는 이제 똑부러지게 하지 한 살은 그냥 먹어서 그런가? 태어났을 때가 12월 달이었으니까 그냥 1년이 없는 거잖아, 거의 그치 그치 지금 따져면 4살인데 말을 못 하지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3살이잖아 근데 왜 생일날 전화 안 했어? 연락? 왜 연락 안 했어? 뭐 연락해도 뭔가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았어 뭐가 별로 안 좋아해? 네가 별로 안 좋아할 거 같았어 뭐 언제는 내가 좋고 싶고를 따지고 하나? 자기 새끼가 생일인데 왜? 그냥 불편했어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럼 어떡해 그럼 이후에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랑스럽게 쳐다봐? 아니 왜 연락 안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야? 차라리 그렇게 해 이게 왜 연애 때는 하는 거야 왜 지금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너무 무섭게 쳐다봐 너 진짜 거울 갖다 줘 그렇게 아니 이건 당연히 이 표정이 나오지 오빠 그리고 나는 오빠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까부터 많았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뭔 말을 하면 아 얘가 또 작정하고 왔네 오빠가 이렇게 여기니까 내가 말을 한 마디 하는 게 그래 난 진짜 뭐 먹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말 물어볼 거라는 생각은 못 했어? 너 왜 생일날 연락 안 했냐 당연히 했지 그리고 뭐 내가 못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빠가 나중에 진짜 여자로 태어나서 애를 10명 정도 낳았으면 좋겠어 이 고통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제 이해를 못 하는데 오빠는 이해 못 해 근데 그때 나 산후조리원에 있었을 때 그때 일주일 있다가 나왔잖아 우리 2주 계약하고 나서 내 몸이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일주일만 있다가 나오고 나서 그 나머지 기간을 대신 집에서 하기로 했잖아 최소 거기서 얘기해 준 게 일단 한 달이라고 쳐? 그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최소지 그게 지나고 나면 내 몸이 나아지는 게 아니야 집에서 지냈었을 때 제대로 못 했잖아 몸조리를 몸조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제대로 오빠가 나에 대해서 몸조리에 대해서 도와준 게 없었어 오빠는 우리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한 거다 라고 나한테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우리 싸울 때 근데 그건 아니야 각자 입장이 다른 거지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고 그때 오빠가 내가 상처 나는 대체 무슨 상처?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나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왜 자꾸 그때를 기억을 못 하지? 산후조리? 그때 내가 엄청 힘들었을 때? 그러니까 그건 알아 그거 알면 뭐하냐고 나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 뭐 항상 뭐 신경 써야 될 때인데 뭐 솔직히 나도 나만의 힘든 게 있었고 나도 알아 오빠가 힘들었다는 거 당연히 알아 근데 근데 그렇게 봐봐 내가 힘들었던 거는 너는 단 두 마디로 끝나 오빠가 힘들었던 거 알아 하고 나 내 힘듦은 끝이야 또 지금 얘기하는데 오빠가 끝났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얘기해봐 그러면 항상 근데 이런 시기였어가지고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게 이런 시기였어? 나도 오빠가 힘든 건 알아 우리 서로 근데 이해를 그때 만이라고 했어 나는 지금도 난 계속 얘기하는 게 아쉬운 게 그거야 그때 만큼이라도 둘 다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던 게 아니니까 음 뭐 많이 힘들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둑이지길 바래 했었어 음 아 또 말문이 막힌다 또 이렇게 쏘아붙이듯이 얘기를 하면 솔직히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 너 화난 것도 알겠고 그때 당시에 너 화난 것도 알겠어 오빠 우리 집에서 되게 오랫동안 산 거 같지 얼마나 있었어? 오빠 생각보다 진짜 없었다? 오빠 기껏해야 2주도 안 됐어 아니야 오빠 2주도 안 했었어 그리고 나서 수원 우리 신혼집에서 왔다 갔다 했어 오빠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 해서 하나도 그때의 감정을 내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오빠한테는 그냥 그런 얘기들인데 나는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이 한 가지조차도 오빠가 이해했다는 생각을 못 하겠어 서로의 이혼 사회도 근데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잖아 봐봐 서로 상처받은 부분도 다르고 그냥 뭔가 그냥 뺏긴 기분 뭔가 뺏긴 기분 그냥 뭐 모든 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약간 좀 멀어졌다는 기분 뭐가 멀어졌어? 몰라 그냥 다 그래서 연락하기도 그랬고 난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오빠한테 이혼을 하자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는 합의 이혼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며칠을 지나고 나서는 나 이혼 절대 안 할 거야 이혼 할 거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혼자 법정 가고 서로 싸워도 재밌겠어 근데 마음이 있는 거 같지는 않아 근데 자꾸 이혼은 안 해준대 그리고 뭐 가정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해놓고 나서 막상 만나면 엄청 차갑게 돼 있고 내가 카톡을 보내거나 이래도 단답으로 그렇게 보냈었었고 용기 내서 같이 밥 한 번 먹었었을 때 같이 신었지 마지막에 갔던 거 기억나? 그때 갔었을 때에도 나는 우리 둘이 풀라고 간 거였고 우리 둘이 얘기를 하려고 간 건데 오빠는 또 우리 엄마 얘기를 했잖아 아니 나는 그건 맞았다고 생각은 해 어떤 점이? 항상 너도 그랬잖아 너도 나한테 와가지고 차라리 엄마 아빠 없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살고 싶다 그냥 둘이 같이 이런 얘기도 너도 할 정도면 그리고 장모님을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딸인데 당연히 그건 맞는 거지 근데 우리 둘이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들이 항상 얘기를 했잖아 그냥 부모 간섭 안 받고 우리 둘만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우리 둘만 같이 살면서 민혁이랑 같이 살면서 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혼을 하자 했잖아 근데 너 끝까지 집에서 안 나왔지? 발에서 땀난다 이런 얘기하니까 난 손에서 땀나 나도야 결혼 생활하면서 못 해준 게 뭐 있을 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안하니까 뭐 되게 안 담아뒀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일단은 오늘 일찍 자면 될 것 같아 자자 아 자자 자자 내가 언제 자지 말라고 했어 아니 자고 아까부터 안 졸린데 왜 자려고 하냐고 계속 이러니까 졸려 물어봤는데 안 졸려 아니 뭐 누워있다 보면 자겠지 뭐 그리고 첫날 밤인데 첫날 밤부터 뭐 이렇게 어떻게 풀겠어 나 지금 운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온 거잖아 너 어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계산 아주 이제 그치 그런 쪽은 계산적이긴 하는데 먼저 씻어 어 나 먼저 씻어 응 씻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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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